주식아재의 대니엘 눈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방송해서 제가 지난주 코스피가 가장 저점으로 떨어진 기록적인 저점이다 제가 한번 이런 방송을 제가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지난주 조금 조금씩 들어오면서 이번 주는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보통 방송은 토요일 날 방송은 하지만 화요일 날 녹화 방송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7월 12일 오후 2시경에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해서 토요일 날 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나오는데 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분석을 좀 쭉 해보니까 내일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시장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지만 내일은 빅스텝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빅스텝이라는 게 보통은 우리가 알다시피 베이비스텝이라고 보통 때는 베이비스텝이라고 합니다 0.25%씩 올리는데 빅스텝이라고 하면 0.5% 정도 올리는 걸 빅스텝이라고 하고요 0.75%를 올리는 것은 자이언트스텝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신종용으로 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투자 또는 경제강의 들으실 때 이런 부분도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일 한국은행에서 아마도 0.5% 정도 올리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이런 이유는 제가 미국에서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렸죠 0.75% 막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달러가 더 가치가 세계적으로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 달러의 금리보다는 더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어쩔 수 없이 빅스텝이 예고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분명히 아침에는 좀 떨어질 수 있을지언정 오후부터는 아마 회복하는 그런 지수가 전망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예측이 맞았으면 좋겠지만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서론이 너무 많이 길었고요 빨리 본론으로 오늘 강의 내용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자료 나오고 있죠 주식 투자 단계의 특징들 하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1단계는 뭐라고 했죠? 지금 미국 경제, 그다음에는 중국 경제, 유럽 경제 이런 부분들을 쭉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내용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준금리 이야기했죠 미국의 기준금리 그리고 한국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오늘 제가 방금 잠깐 이야기 드렸고요 두 번째는 장단기 금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채권의 금리입니다 채권의 10년물 금리와 그리고 1년물 금리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역전 현상이 나면 주가는 과거 폭락을 했더라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1년 반 정도 지나야 되더라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에 채권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강의를 제가 주식 아재 시간에 한번 또 다뤄보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정보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3단계, 4단계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은 조금 고급 강의입니다 그랬다 보니까 주식 아재를 꾸준히 시청하시면 차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드갭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녹색창에 여러분 1드갭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마 똑같이 나올 겁니다 주식 기대수익률과 확정부 이자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갑으로 현재 시장 상황이 주식 투자를 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도움이 되는 지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주식을 투자했을 때 이익을 얻어지는 기대수익률이 있잖아요 이거 열리로 계산합니다 열리 열리로 계산하는데 이 기대수익률을 어떻게 구하는 공식이 1드갭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확정부 이자율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죠 확정부 이자율이라는 말은 채권금리의 3년 물 이자율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은요 그런데 이건 되게 어려운 말이고 이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계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우리 같은 개인들은 이런 것보다는 뭘 기준으로 두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만을 가지고 있던 1억을 가지고 있던 5억을 가지고 있던 이걸 만약에 은행에 저금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자 몇 프로 주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은행에 저금했어요 1억을 지금 현재 주식에 다 빼서 은행에 넣었어요 그러면 요즘 이자 몇 프로 주죠? 한 3%에서 4% 주나요? 많이 주면 한 4% 준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은행에다가 넣을 것이냐 아니면 주식 투자해서 수입을 볼 거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드갭은 아까도 나와 있다시피 주식 투자를 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도움이 되는 지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드갭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확정부 이자율은 제가 다시 이야기지만 은행에 넣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가보겠습니다 1드갭을 구하는 공식 이거거든요 주식 기대수익률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면 정말 쉽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아재에서 이걸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주식 기대수익률 퍼센테이지가 나오죠 자 그리고 확정부 이자율 빼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주식을 투자해서 얻는 수익과 내가 지금 은행에 들어가서 얻는 이자율이 그 괴리 차이가 얼만큼 나느냐 이걸 계산해 내는 거거든요 자 아래 또 한 개 나오죠 그러면 주식 기대수익률 지금 현재 이걸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라고 말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바로 이게 나오죠 주식 기대수익률 퍼센테이지는 열리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좀 이따가 여러분들 휴대폰 다 가지고 다니시죠 휴대폰에 계산기 다 쓰실 거예요 계산기에다가 한번 꾹꾹꾹 눌려서 해보세요 지금은 잠깐 그냥 이 공식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나누기 12개월 선행 PER 돼 있죠 제가 PER을 뭐라고 했죠 Price Earning Ratio인데 이게 코스피의 PER이 있고 그리고 코스닥의 PER이 있습니다 고 PER 선행 PER 대한민국 선행 PER은 대충 얼만큼 되느냐 하면은 보통 때 한 12 14 요정도 됩니다 코스피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기준 했을 때 한 12에서 14 정도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요정도만 키피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걸 제가 지금 자료 발표는 어디에서 했냐면은 통계청이 있죠 통계청에서 가져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코스피 빨간 표시 나온 거 있죠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게 선행 지표입니다 아까 PER 선행 지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PER은 보통 낮으면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PER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선행 지표 쭉 보시면은 14 3월 달에 14 4월 달에는 16 제가 아까 대한민국 평균은 12에서 14 정도 한다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14 한 달 만에 나오죠 16, 19 이때 어떨 때죠 여러분들 이걸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코로나 때 폭락을 했죠 폭락을 할 때 네 PER은 올라가고 있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따로 오보세요 자 그러다가 2021년 네 30 정도 나오죠 2021년에는 역사적 PER이 올라갔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2021년 1월 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300 코스피 역사상 최대를 찍었던 때가 2021년 1월 2월 3월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 강의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PER이 30입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제가 공식을 알려드리겠지만 그 공식대로 하신다 그러면 어떨 때는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때 투자를 한 거거든요 이게 PER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강의만 찬찬히 들어보시고 제 주식화제 방송을 찬찬히 또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PER이 굉장히 높아질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자 캡처 떠서 여러분들 꼭 보세요 캡처 떠서 자 그래서 2021년 3월에 31.67 나오죠 2021년에 4월 달만 하더라도 이때는 주식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스피의 평균 PER은 32.60 나옵니다 최고 많이 찍었죠 그러다가 여러분 보세요 2021년 5월에는 26으로 떨어졌죠 급해가게 떨어집니다 2021년에 18로 떨어졌죠 2021년 7월에 17.85로 떨어지면서 쭉 떨어지고 나오고요 2021년 12월 이때 정말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2021년 11월 12월 근데 코스피의 평균 PER은 13,12 그러면 2020년 3월하고 거의 비슷해졌죠 자 이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2021년 1월 2022년 1월 2022년 2월, 3월, 4월, 5월 지금 6월 지났는데 6월은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7월 지난 시점에 말 정도 되면 6월이 나오겠지만 지금 얼마 나오죠 PER이? 12, 12, 12, 12 정도 나오죠 5월 10일 정도 나오죠 자 그런데 2022년 6월에는요 한 18 정도 나올 거예요 제가 이거는 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럼 18 정도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장 또 보겠습니다 자 2018년대 보니까 2018년 1월에는 얼마 나오죠? 13.50 그리고 2월에는 13 계속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2017년대에는 10.89 나오고 있죠 자 보통 2018년도에 12월달 보니까 9.58 나오죠 그럼 PER이 낮은 건 좋지만 제가 PER이 메커니즘을 이야기했습니다 높은 데 있다가도 낮아지면 좋은 건데 지금은 아주 낮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낮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이 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것도 여러분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고 다음 장을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휴대폰 다 꺼내셔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식을 투자해야 될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지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면 주식 투자해야 될지 아니면 현금으로 가져야 될지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드 갭은 주식 기대수익률 마이너스 확정부 이장률이라고 계속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좀 늦게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리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주식 기대수익률은 1 지금 휴대폰 깨내서 계산기로 한번 해보세요 1 나누기 12개월 선행 PER를 지금 한 18 정도 나오는데 보통 때는 1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2로 해보겠습니다 12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자 계산기 떠나서 1 나누기 12 곱하기 100 해보세요 자 빨리 해보세요 1 나누기 12 보통 때는 12 정도가 나옵니다 곱하기 100 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제가 답을 미리 구해놨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식 기대수익률은 8.333333 10번 정도 나올 겁니다 보통 계산기에서는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반올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3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퍼센테이지죠 12로 주식을 투자했을 때 8.3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10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다른 부분으로 1 나누기 10 해보세요 10 1 나누기 10 10 곱하기 100 100분율이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 그냥 다른 거 다 다 지금 잊어버리시고요 1 나누기 10 나누기 1 나누기 10 곱하기 100 해보세요 여러분 10 정도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때는 되게 좋은 거죠 주식을 투자하면 열리로 한 10% 정도 수입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PER의 역설 PER이 올라가면 보통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1 나누기 30 해보세요 30 1 나누기 30 곱하기 100 해보세요 말도 안 되게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3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투자했을 때는 3%밖에 수입이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30보다 PER이 더 올라가면 주가는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고요 주식을 투자했을 땐 수입을 못 낸다는 이야기고요 앞으로 지금 30이기 때문에 제일 저점으로 떨어졌다 다시 10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PER의 메커니즘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시면 제 방송을 계속 돌려서 한번 계속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아까 뒷면 이거 있죠 이 뒤에 변 2020년 3월, 4월, 5월, 6월, 7월 보세요 코스피 선행지표가 30 가까이 가고 있죠 이거 꼭 캡처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계산식으로만 이해를 하면 주식 기대수익률 퍼센테이지를 넣어보시면 여러분들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yield gap을 제가 알려드리는데 이걸 두고 주식을 투자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기대수익률 말씀드렸는데요 yield gap이 보통 8배 아까 퍼센테이지를 이야기할게요 PER이 14배에 있을 때 기대수익률은 7.1%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이자율 확정부 이자율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은행에 저금했을 때 이자 몇 프로 주죠? 한 3% 정도 줬을 때 몇 프로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과거에는 확정부 이자율 은행 가면 이자율을 2.5%밖에 안 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14배일 때 12배일 때 10배일 때 차이가 많이 나죠 여러분 이걸 다 계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올랐다 손치더라도 지금 정확하게는 18배 정도 됩니다 지금 18배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지금 저평가 돼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다시 10배나 12배라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평가 돼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꼭 아시고요 지금 제가 앞만 드렸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거 캡처 딱 뜨세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딱 해보시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 드리는지 이해될 때까지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게 상승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있거든요 첫 번째 기업 이익은 그대로이나 제가 지난번에 벤자민 글레임 이야기하면서 백화점에서 박연세일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강의를 드렸죠 바로 이 말입니다 기업 이익은 그대로나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의 본연 가치는 그대로이나 대내외 악재로 종합주가 지수가 내려왔을 경우에는 PER은 떨어집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가 그대로인데 기업이 이익이 성장할 경우 이건 성장성이 더 보이는 거죠 PER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ER이 높이 있다 그러면 장렬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식을 계속 사는 때라고 말씀드리고 팔 때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죠 기준금리가 내려갈 경우에도 PER이 떨어지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마이너스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법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연도별 코스피지수 엘드 갭을 제가 이번 연도 말고요 2021년부터 지금 18년까지만 조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고채 3연물 금리라고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계산함식들을 이해를 했다 그러면은 이대로만 보시면은요 과거에 주가가 별로 안 좋을 땐 14, 15, 16 이렇게 가고 있죠 자 그러다가 2018년도에는 국가가 떨어졌습니다 자 15일 때 투자하신 분들 너무 좋죠 국가가 떨어지니까는 기업은 그만큼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꼭 기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대한 여러분도 캡처 떠서 한번 보세요 엘드 갭이 몇 프로 나왔는지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얼마 정도 수입을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자를 뺀 그 엘드 갭의 주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18년도는 최고 많이 올라갔었죠 자 이 정도만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말씀을 좀 드렸긴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계속하여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꼭 방송을 몇 번 돌려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앙르렛 코스트라니에 대해서 유럽의 워렌버핏이라고 불리는 이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분은 금리가 상승했을 시에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금리가 하락했을 시에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기관이나 외국인의 투자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요 개인 투자자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평소 소속을 갖지 않고 자산운동을 만들지 않고 미스터 주식이라고 부르는 정도로 개인 투자자로서 워렌버핏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을 측정한 분이거든요 다음번에는 이 앙르네 코스트라니가 이야기하는 달걀 모형 이론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고점 점점점 올라갈 때에는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고 실제로 우리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되는지 그런 방법론도 제가 주식아재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 알려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아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시점에서 주식아재 오늘 히든 종목을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종목을 주목하라 라고 하는 이 종목은 만약에 벤자민 글로얌이 오늘 와서 이 종목을 봤다 그러면 아마 벤자민 글로얌이도 이 종목을 사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자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저는 계속 이야기지만 벤자민 글로얌이도 퀀트 투자가의 뭐 1 한 번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퀀트 투자가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숫자에만 기반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지지난 시간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수익 비율 PER 저주가 제가 이 부분도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죠 자 그리고 저주가 순자산 비율 PBR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PCR 뭐 EPS ROE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쓸 건데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하면 이런 부분들을 해박하게 이해하시는 시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KG케미칼입니다 자 오늘 2022년 7월 11일 어저께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정도거든요 자 그랬을 때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냐면 3,550억입니다 자 그래서 KG케미칼 이걸 보유하신 부분들도 아마 계시겠지만 KG케미칼이 요즘에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핫한 종목으로 또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아침에 보고 나오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만 한 4천원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주가가 다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쯤에는 아마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벤자민글로임이 아까 PER 저 PER 전략을 쓴다고 그랬죠 와 세상에 1.26입니다 그리고 최근 4분기 앞도 1.33이거든요 그래서 1%대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지수거든요 자 그리고 PSR PBR 같은 경우는 0.20 너무너무 낮죠 PSR 같은 경우는 0.07입니다 1도 좋은데 0.07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자 이 정도만 넘어갈게요 자 회사의 개요는 연결 종속 대사를 통해서 여러분 요즘 핫했던 게 뭐죠 비료나 화학 그죠 요소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요즘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KG 케미칼이 요소수 대란 때 굉장히 좀 히트를 쳤습니다 자 그리고 비료도 요즘 핫했었죠 에너지, 전자결제, 미디어 이렇게 해서 KG 그룹에서 지주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연결실직에서 KG니스 등의 미디어나 금융 부분과 KG 동부제철 등의 철강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본업은 건설 소재 및 비료 및 제조 및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니뭐니 해도 제조업은 매출액을 바탕으로 가야 되겠죠 9년치 재무제표입니다 여러분 캡처해서 보세요 자 그렇지만 자 2021년 맨 마지막 분기 지난 결산연도가 벌써 5조 가까이 됐죠 자 그리고 2022년 1분기 실적은 1조 3677억입니다 이 정도만 꼭 기억하시고요 자 빨리 넘어가보면 영업이익은 작년에는 벌써 4600억 정도 했습니다 그죠? 자 2022년 1분기만 해도 1328억 했으니까 아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는 기업의 본연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주가는 너무 많이 떨어졌죠 자 이럴 때는 PER이 확 떨어집니다 되셨죠?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라니 그렇게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많이 올라갔겠지만 앞으로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순이익이 PER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작년 2021년에는 2820억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 지금 2022년 1분기만 하더라도 벌써 932억 원 정도의 순이익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현금이름표를 보니까 벌써 7천억 이상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매수 포인트는 최근 상용자동차 인수합병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KG그룹은 지금 재계 71위 정도 규모의 기업인데 이번에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재계 32그룹에 안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사사는 벌써 5조 3460억 정도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게 최근 뉴스거든요 여러분들 꼭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퀀트 투자가인 제가 이 KG케미칼의 종류평가를 점수를 매겨보니까 9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적격주로 제가 분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지금 한 2만4천원 정도 하고 있는데 7월 11일 어저께는 2만5천6백원 했습니다 이때도 괜찮고 지금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투자 격적주고 나왔으니까 지금쯤 한번 여러분은 분할 매수 이렇게 하루가 막 올라가고 이틀 떨어지는 이런 장에서는 꼭 분할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주식 아재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히 지내시고요 다음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니엘 윤희였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